프랑스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현지 시간 24일 오후 2030 세계 박람회 부산 유치 성공을 위한 공식 일정으로 파리 브록야르 궁에서 열린 국경일 리셉션에 참석했습니다. 세계의 대전환,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항해를 주제로 준비된 이번 리셉션에서 윤 대통령은 2030 부산 엑스포를 통해 인류 연대에 앞장서겠다고 역사를 했습니다. 또 세계 박람회 개최지 선정 투표권을 갖는 국제박람회 기구 BIE 회원국 대표 등을 대상으로 막판 유치 교섭을 벌였습니다.